3장은 종속전원과 OPM4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학기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올해는 OPM4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OPM4에 대해서는 내년 수업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래서 3장에서는 종속전원과 관련된 내용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속전원과 관련해서 복습을 하게 되면 종속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전원과 비교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독립전압원, 독립전류원은 정해진 고정된 값의 전압 그리고 전류를 외부에 공급해주는 전원장치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종속전압원과 종속전류원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즉 변할 수 있는 값의 전류 혹은 전압을 외부에 공급해주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호로서는 독립전압원을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표시하고 독립전류원을 이와 같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것과 비슷하게 종속전압원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것은 동일한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것 그리고 종속전류원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마름모 형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것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외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전압값 혹은 전류값이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궁금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VCVS 형태입니다. 볼테지 컨트롤도 볼테지 소울스의 형태이고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압의 값에 따라서 그 전압의 값의 어떤 개수가 곱해진 형태로서 종속전압원의 값이 결정된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B의 경우이고요. 주변값에 혹은 주변 환경에 인가되는 흐르는 전류의 값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전압의 값이 결정되는 종속전압원이 있고요. 종속전류원의 형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종속전류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전압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종속전류원 그리고 주변의 전류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종속전류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해 드릴 게 이 값을, 종속전압원 종속전류원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전압 혹은 전류의 값이 쓰이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앞에 곱해진 어떤 상수 혹은 이득,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개인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그 값을 결정해 주면 됩니다. 3장의 복습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4장 복습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4장에서는 회로, 해석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선형성 관련된 얘기 그리고 선형성과 관련해서 중척의 원리를 배웠었고요. 그리고 노드어넨시스와 메시어넨시스를 배웠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면 선형회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쓰여져 있듯이 입출력이 모두 선형관계에 있는 회로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다루고 있는 회로들은 선형소자들로 이루어진 선형회로라는 가정하에서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보면요. 이런 입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이 이와 같이 나오는 어떤 입출력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입력에 K라는 값이 곱해진 것입니다. K만큼의 스케일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입력이요. 그러면 선형회로이기 때문에 그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지금 이와 같은 선형성을 따르게 되고요. 그러면 출력도 역시 K라는 만큼 곱해진 형태로 나온다는 것이 비례성과 가산성이 있는 선형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형회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 이상의 독립전압원 혹은 독립전류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가 물론 그것을 한꺼번에 고려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독립전원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앤 후에 각각의 입력 다시 얘기하면 독립전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했을 때 A에 대한 출력 Y, A가 있다고 하고 B에 대한 출력 Y, B가 있고 C에 대한 출력 Y, C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입력이 모두 있는 것에 대한 출력은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구한 Y, A 더하기 Y, B 더하기 Y, C의 형태로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중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이 일단 두 개도 나눠질 건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A라는 전화번과 B라는 전화번이 동시에 존재하는 회로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앤 후에 A에 대한 출력 Y, A를 구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A에 대한 것을 없앤 후에 B에 대한 입력에 의한 출력 Y, B를 구해서 이 둘을 더하면 A와 B를 모두 고려한 경우의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하나의 독립 전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애줘야 되는데요. 없애주는 과정에 있어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전화번 같은 경우는 단락을 시켜주면 되고요. 전류원 같은 경우는 오픈을 시켜주면, 개방을 시켜주면 된다는 것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드 해석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적혀있듯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노드 볼테이지, 즉 노드에서의 전압값이 궁금한 경우에 혹은 언노운인 경우에 그 노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KCL 자, 캐리오프 커런트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수립을 하고요. 그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압 또는 전류값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노드를 향해 들어가고 노드에 걸려있는 전압값을 혹은 노드를 향해 들어가는 전류값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노드 어네시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노드 해석법을 예를 들어보면 자, 지금 이와 같은 뭐 3개의 노드가 존재하는 회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노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세 번째 노드 같은 경우는 접지되어 있습니다. 접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노드의 노드 전압은 자, 0이죠. 자, 지구가 접지되어 있는 경우는 항상 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이것을 레퍼런스로 지금 각각의 노드의 노드 전압들을 표현하게 되면 자, 1번 노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 3번 노드를 이용해서 이제 1번 노드 전압을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것이 레퍼런스가 될 거고 바라보는 시점이 지금 3 그리고 자, 목표하는 것이 1이죠. 그래서 V13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3번 노드가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아, 3번 노드의 전압이 V1과 같은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경우 2번 노드, 3번 노드에서 2번 노드를 바라보는 경우에 2번 노드의 노드 전압 값이 자, V23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것은 결국 자, V23의 3번 노드의 값이 0이기 때문에 V... 아, 죄송합니다. V2라고 하는 값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얘기가 여기 쓰여져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V... 그러니까 1번 노드와 2번 노드 사이에 관계식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받기 때문에 오른쪽, 2번 노드 쪽을 마이너스를 받기 때문에 자, 2번 노드에서 바라본 1번 노드의 전압 값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V... V1, 2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높은 쪽이 V1이기 때문에 V1 값에서 V2 값을 뺀 것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식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노드 어린시스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었냐 하면 자, 여기도 노드고 여기도 노드입니다. 자, 그런데 노드와 노드 사이에 어떤 소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노드를 묶어서 1번 노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2번 노드, 그리고 여기를 3번 노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가 편한 것이 이와 같은 어떤 사각형의 형태로 표현된 A와 같은 형태의 회로도일 텐데 이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 지금 공통된 노드들을 합해서 하나의 노드로 만든 결과 B와 같이 나올 수 있고요. B로 표현된 것이 보기가 복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 A라고 하는 지금 다 펼쳐진 형태의 회로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번 노드가 그라운드가 걸려있기 때문에 3번 노드 볼테이지는 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3번 노드를 그냥 레퍼런스 삼아서 나머지 1번 노드의 값과 2번 노드의 전압값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 자, 첫 번째 노드에서 우리가 KCL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드에서 KCL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주목을 하면요. 자, 앞에서 봤었던 KCL은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라는 것이 KCL의 정의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들어오는 전류 IG1이라고 하는 전류형 값이 있고 나머지 다 나가는 전류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시기 성립이 되게 되죠.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I1이라는 값과 I2라고 하는 값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지금 V1에서 1번 노드에서 3번 노드로 빠져나가는 전류가 되겠고요. 자, 지금 이것이 I1 그리고 지금 이것이 I2가 되겠죠. 자, 그럼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면 오마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오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전류와 전압관의 관계식을 저항을 이용해서 정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R분의 V, 즉 R1분의 이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값을 넣어주면 되죠. 자, 아래쪽이 지금 0입니다. 0이고 위쪽은 V1이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정한 거죠. 그렇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값이 V1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니까 왜 V1인지는 궁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V1이라고 하는 전압이 이 R1의 양단에 걸려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R1분의 V1이라고 하는 전류가 지금 I1에 해당되는 전류이고요. 자, 지금 I2에 해당되는 전류는 I2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류인데 아, 죄송합니다. 전압에 대한 전류인데 자, 전류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플러스를 왼쪽, 마이너스를 오른쪽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V1의 위치가 더 전위가 높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R2분의 V1-V2로서 지금 I2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I2와 관련된 두 번째 노드와 관련된 식을 우리가 세워보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I2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죠. 자, 이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고 I3와 I2라고 하는 전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라는 KCL을 우리가 두 번째 노드에 대해서 세워줬고요. 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전류를 우리가 전압관의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자, I2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 자, I2분의 V1-V2-I3분의 V2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I2는 I2-I3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이것이 I2에 해당하는 전류, 이것이 지금 I3에 해당하는 전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풀어주는 방법은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인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는 방법 그리고, 자, 지난 학기에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을 해보면 역함수, 아, 죄송합니다. 역행렬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크라마의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4장의 마지막 내용인 메시언니시스와 관련해서는 실제 예제를 같이 풀어보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12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자, 전류 I1과 I2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류 I1과 I2는 자, I1은 왼쪽 메시, 다시 말하면 왼쪽 룹에 흐르는 룹커런트를 얘기하고요. 자, I2는 오른쪽 룹에 흐르는 룹커런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 다 지금 시계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회로에 적용되는 KVL을 각각의 메시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I1에 대해서 왼쪽 회로를 보게 되면 자, 지금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VG1은 지금 전압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항에 흐르는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데 자, 이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전류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일반적으로 그냥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정하면 좀 계산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는데요. 물론 지금 책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풀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가급적이면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설정해서 풀어주면 실수가 비교적 적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R1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I1, R1만큼이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지금 R3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R3는 지금 I1과 I2라고 하는 전류가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방향이 I1은 위쪽에서 아래쪽 I2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흐르고 있죠. 자, 그러면 I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R3를 가로딜어서 흐르는 전류는 I1-I2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나타나는 전압 강화죠. 지금 I1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전압 강화이고요. 전압 강화의 양은 지금 I1-I2라고 하는 전류에 지금 R3라고 하는 저항값을 곱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압 상승한 것의 합과 전압 강화된 것의 합이 같다라고 하는 KVL을 지금 적어준 것이고요. 그래서 전압 상승의 값 VG1은 지금 I1, R1이라고 하는 R1에서의 전압 강화 그리고 R3 곱하기 I1-I2라고 하는 지금 R3 곱하기 I1-R3 곱하기 I2에 해당되는 전압 강화만큼이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간략하게 정리하면 오른쪽 식과 같이 정리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메쉬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자, 지금 R2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가 R2 곱하기 I2만큼 있을 거고요. 자, VG2도 지금 플러스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압 강화죠. 그래서 VG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자, I2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전압 상승이 R3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양이 얼마냐 하면 자, R3 곱하기 I2-I1만큼의 전류가 곱해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 VG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자, 마이너스 VG2는 R2 곱하기 I2-R3 곱하기 V2 2-V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하면 지금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게 되고요. 자, 다시 또 정리를 하면 묶어주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 역행렬을 이용해서 풀던 크라모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던 이와 같은 형태의 행렬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크라모의 법칙과 역행렬을 이용한 문제풀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재, 어펜딕스, 부록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학기 강의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그 링크를 확인하셔서 실제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과 관련된 복습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는 커페시터와 인덕터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커페시터와 인덕터는 모두 수동 소자이면서 이제 에너지 저장 기능이 있는 소자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커페시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약속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고 자, 지금 이제 커페시터의 전류와 전압관의 관계를 보면 전류 I는 C 곱하기, 커페시턴스 상수 C 곱하기 Dt분의 Dv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과 7장에서 저항과 커페시터 혹은 저항과 인덕터가 나와 있는 회로에서는 1차 미분 방정식이 세워지게 되고 자, 저항, 커페시터, 인덕터가 모두 있는 회로에서는 2차 미분 방정식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자, 커페시터와 인덕터의 전압 전류 관계가 이와 같은 미분 혹은 적분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수동보호 규정으로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예제 5.1을 보시면 자, 지금 이제 전류가 어, 아, 문제에서 보시면 전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 마이크로패럿이라고 하는 커페시터 상수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전압의 값이 6coset라고 하는 사인수에 대한 형태의 혹은 이제 AC 전압 형태의 전압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 식에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커페시터 상수가 지금 10에 마이너스 6승 자, 마이크로니까 10에 마이너스 6승입니다. 10에 마이너스 6승 그리고 자, 지금 전압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2 사인 2t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전류가 주어지게 되고요. 자,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전압을 미분하니까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적분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점 t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간혹 어떤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나눠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뭐 제로까지 그 다음에 더하기 0부터 t까지의 시간으로 표현하고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의 적분값을 이제 초기값 지금 v0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초기값이 주어져 있으면 그 초기 시간까지의 값은 그냥 상수로서 표현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 적분 구간만 주의해서 0부터 초기 시간을 0으로 가정했을 때입니다. 0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압의 변화량이 없다면 자, 전압이 변하지 않는 직류상태이라면 자, 이 값이 0이 되겠죠. 자,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미분은 0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커페시터는 전류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류의 값이 0이라는 얘기는 끊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류 정상 상태에서 우리가 커페시터를 다루는 방법이 자, 개방회로처럼 다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인덕터의 경우에는 직류 정상 상태에서 단락회로 커페시터는 직류 정상 상태에서 자, 개방회로로 다루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커페시터는 전압에 대해서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의 값이 순간적으로 변하지 않게 붙잡아 둔 성질이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이제 플러스, 제로의 플러스 혹은 제로의 마이너스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자, 0초보다 조금 더 지난 것을 제로의 플러스, 그리고 0초보다 조금 전 시간을 제로 마이너스를 정의하게 되는데 자, 커페시터가 전압을 붙잡아 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특정 시점 T라고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뭐 스위칭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회로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커페시터를 기준으로 하는 커페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은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인덕터는 전류에 대한 연속성을 갖고요. 뭐 굉장히 긴 시간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에 연속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커페시터는 전압에 대한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항과 마찬가지로 커페시터나 인덕터도 직렬 혹은 병렬 연결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합성 커페시턴스 혹은 합성 인덕턴스를 구해서 회로의 간력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경우는 지금 직렬로 연결된 커페시턴스 상수를 하나의 합성 커페시턴스 상수로 합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C1, C2 부터 CN 총 N개의 커페시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이고요. 이것을 하나의 커페시터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그 과정에 대해서 KVL을 이용해서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복습 과정이기 때문에 연성 과정은 이렇다는 것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결론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살펴보면 자, 여기 표현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항의 병렬 연결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커페시터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그 합성 커페시턴스 상수는 자, 역수의 합으로써 표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커페시터 C1과 C2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커페시턴스 상수는 우리가 저항에서 우리가 두 개의 저항을 합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합성 커페시턴스 상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병렬 연결인 경우이고요. 커페시터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관계식을 이용해서 유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도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커페시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항에서 우리가 직렬 연결을 다룬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 합으로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CP라고 하는 병렬 연결을 합성 커페시터스 상수는 각각의 병렬 연결된 커페시터스 상수를 단순히 합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과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자, 커페시터는 반대이고요. 자, 인덕터는 뭐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인덕터의 경우에는 저항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직렬 연결의 경우에 인덕터스 상수를 다 더해주면 되고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역수들의 합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인덕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덕터는 이제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자, 여기 써있는 내용처럼 전류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짧은 순간 회로가 변화하더라도 회로의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짧은 순간 동안 그 인덕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그 전후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난 전후에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뭐 전기적인 관성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연속성, 전류의 연속성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쓰여져 있는 이 두 개의 관계식은 반드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VT라고 하는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은 자, 인덕턴스 상수 L의 전류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어준,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어준 다시 말하면 전류의 미분값으로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리고 IT라고 하는 전압의 값은 자, 앞에서 우리가 컴퓨터의 전압을 구했을 때랑 비슷하게 자, 이와 같이 적분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원래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구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 그리고 T0부터 T까지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적분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까지의 시간을, 시간 동안의 적분 값을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초기 값이라는 형태로 주어진다고 하면 이와 같이 상수로서 대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덕터의 직렬, 병렬 연결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인덕터의 직렬, 병렬 연결은 자, 뭐 여기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저항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직렬 연결의 경우에는 저항과 동일하게 인덕턴스 상수들의 단순 합으로써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자, 합성 인덕턴스 상수 LS는 자, 각각의 인덕턴스 상수 즉, 직렬 연결된 인덕턴스 상수들의 단순 합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덕터의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이 경우도 저항과 마찬가지로 역수의 합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결론이 이렇습니다. 지금 역수들의 합으로써 합성 인덕턴스 상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장에 대한 복습은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요. 자, 5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인덕터와 커페시터는 수동 소자이면서 에너지 저장 기능이 있는 소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덕터의 경우에는 전류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게 되고 커페시터의 경우에는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합성 인덕턴스 혹은 합성 커페시턴스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인덕터는 저항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되고요. 커페시터는 저항과 반대, 즉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역수의 합으로, 병렬 연결인 경우는 단순 합으로써 구할 수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외워야 될 공식 중에 몇 개 있죠.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식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우리가 6장, 7장, 그리고 8장부터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분방역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공식은 잘 기억을 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는데 반드시 외워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의 내용은 1차 미분회로입니다. 자, 1차 미분회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로의 방정식을 세웠을 때 그 방정식에 1차 미분항 혹은 1차 적분항이 포함된 경우를 얘기하고요. 자, 회로의 방정식을 세웠을 때 1차 미분항이나 1차 적분항이 포함되는 이유는 우리가 4장까지 다뤘었던 저항회로와는 다르게 지금 5장과 6장부터 다루는 커페시터나 인덕터가 포함된 회로에서는 커페시터나 인덕터가 포함된 회로는 전류 전압관의 관계를 우리가 표현했을 때 1차 미분항이나 1차 적분항이 포함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과로 나오는 회로 해석 방정식이 1차 미분 혹은 1차 적분항이 포함된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6.1절에서 우리가 다룰 회로는 RC회로입니다. RC회로인데 이 회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에너지 공급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독립 전원이 없는 회로입니다. 독립 전원이 없는데 이 회로가 어떻게 구동되는지가 사실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5장에서 배웠던 커페시터나 인덕터는 수동 소자이면서 에너지 저장 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회로를 구동시키는 에너지원은 커페시터 혹은 인덕터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초기 상태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로 구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즉 독립 전원이 없이 구동되는 회로에서 나타나는 응답을 여기 있는 것처럼 고유 응답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유 응답이 아니라 외부 전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응답은 뒤에서 다르겠지만 first response 즉 강제 응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고유 응답 성분과 강제 응답 성분을 더해서 구하는 전체 응답을 구하는 것이 6장에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회로를 보시면요. 전원은 없고요. 커페시터가 이렇게 있고 저항이 있는 무전원 RC회로가 주어져 있습니다. 무전원 RC회로가 주어져 있고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보면요. 지금 초기 전압이 혹은 초기 조건이 V0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초기 시간 t equal 0에서 나타나는 전압의 크기가 V0라고 주어져 있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초기 에너지를 이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이 커페시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로의 구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회로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위쪽에 로드 하나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우리가 그라운드가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0V에 그라운드가 잡혀 있고 커페시터를 가로질러서 커페시터의 양단에 Vt라는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아래쪽이 마이너스 위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위쪽 부분이 커페시터를 기준으로 이 위쪽 부분이 Vt만큼 전압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노드에서의 전압이 V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노드를 기준으로 KCL을 쓸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 둘 다 나가는 전류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식을 쓰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줄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커페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그리고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의 합이 0이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KCL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 혹은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건 이쪽에서 나가는 전류의 합이 0이다라고 하는 우리 KCL을 적용시켜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것을 양변을 지금 커페시턴스 상수 C로 나눠준 겁니다. 지금 커페시턴스 상수 C로 나누어주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식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아마도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공업 수학에서 배울 내용일 텐데요.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는 v끼리, 그리고 시간에 대한 함수는 시간에 대한 함수끼리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v분의 dv, 다시 말하면 v분의 1 곱하기 dv, 그것은 마이너스 rc분의 1 곱하기 dt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양변을 적분을 하게 되면 지금 v분의 1이라는 함수에 대한 적분은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죠. lnv는 마이너스 rc분의 t 더하기 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v에 대한, vt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죠. 이 로그 함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의 exponential을 취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지금 지수에 올라가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더셈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지금 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exponential의 k승 곱하기 exponential의 마이너스 rc분의 t승으로 표현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exponential의 k승이라는 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 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임의의 상수 k로 치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vt라고 하는 것의 최종 결과가 k 곱하기 exponential의 minus rc분의 t로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k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미지의 상수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하나 주어져야겠죠. 그리고 그 조건이 일반적으로 초기 조건의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초기 조건이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 시간 t equal 0에서의 값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t 대신에 0이 들어가게 되면 t 대신에 0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0이 되고요. exponential 함수 자체가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초기 조건이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시간 t equal 0에서 v0라는 전압값을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t equal 0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뒤에 있는 exponential의 minus rc분의 t라고 하는 항이 1이 되고 그 값이 v0라는 값과 같아지니까 결국은 k 값이 v0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k 대신에 v0가 쓰여지고 우리가 최종 결과를 얻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전류를 구하라고 한다면 전류 it의 방향이 지금 저항을 가로질러서 흘르는 전류의 방향이 되고 위쪽이 plus, 아래쪽이 minus이고요. 지금 앞에서와 동일하게 지금 아래쪽이 0, 위쪽 노드가 vt이기 때문에 지금 저항 r을 기준으로도 vt라는 전압이 양단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분의 vt라고 하는 오메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를 구할 수 있고요. 그 결과 이와 같은 전류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vt, 그 다음에 it라고 하는 것을 구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은 어떤 초기 값의 exponential을 minus rc분의 t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회로 방정식 중에 rc가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r과 c가 포함된 회로인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외운 형태로 해서 v0값만 여기에 대입해서 넣어주고 r과 c값만 주어진 대로 넣어주면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 앞에서와 다르게 이제 커페시터 대신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인덕터가 포함된 회로입니다. 자, 인덕터가 포함된 회로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t equal 0이라는 초기 시간에 i0라는 전류가 저장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있죠.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kvl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 i가 시계방향으로 이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계방향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시키면 자, 플러스 단자 쪽으로 전류에 화살표가 들어가고 있어서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둘 다 전압강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상승과 전압강화의 합은 0이다 라고 하는 kvl을 적용해서 식을 쓰게 되면 자,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그리고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의 크기 들의 합이 0이다 라고 하는 kvl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양변을 l로 나누어 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식으로 변형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 미분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변수 분리법을 사용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이와 같은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di라는 항 혹은 dt라는 항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을 적분을 하게 되면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 로그가 포함된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 있는 ln이라는 로그를 없애주고 it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혹은 함수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의 밑이 2인 익스포덴셜을 취해주게 되면 자, it라고 하는 값은 k 곱하기 익스포덴셜을 마이너스 l분의 r 곱하기 t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커페이터가 포함된 회로의 전압 방정식이나 여기 있는 전류 방정식이나 그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죠. 물론 이 안에 쓰여져 있는 자, 앞에서는 rc분의 1의 형태로 표현됐었는데 여기서는 l분의 r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만 다르고 뭐 대부분 다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잘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k 값을 정해줘야 되는데 k 값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 초기 조건을 이용하게 됩니다. t equal 0에서 i0라는 전류값을 갖는다고 했었으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자, t 값이 0이 되는 순간 지금 여기 뒤쪽에 있는 익스포덴셜 함수에 아, 익스포덴셜 항이 1이 되게 되고 그래서 k 값이 자, i0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it라고 하는 전류를 구하게 되면 i0 곱하기 익스포덴셜의 마이너스 l분의 rt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고유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앞에서 다뤘듯이 자, 전원이 없이 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원이 공급이 없이 동작하는 회로의 응답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외부에서 에너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이 회로에 저장되었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구동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그 에너지가 모두 소실된다는 것인데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vt라고 하는 rc회로의 전압은 자, 이와 같은 시간에 대한 함수로써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it라고 하는 rl회로에서의 전류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구요. 자, 이 두 개의 식의 형태를 이제 비교해 보면 자, v0라고 하는 값 그리고 i0라고 하는 값은 자, 초기 조건으로 주어진 초기 값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가 어, 회로 해석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비교적 더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보면 자, exponential 함수 동일하죠. 자, 그리고 시간 t에 대한 것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은 것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자, 두 개의 식이 다른 게 어, 커페시터가 포함된 회로의 경우에는 rc분의 1이라는 항이 이제 지수에 올라가 있고 자, 인덕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l분의 r이라는 것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다릅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우리가 뭐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들은 대부분 다 exponential 함수를 따라서 감소하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감소하게 되는데 어떤 것은 지금 이렇게 급하게 감소를 하게 될 거고 어떤 것은 이와 같이 완만한 형태로 감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exponent 함수로 감소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혹은 얼마나 느리게 감소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데 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소단원의 제목인 time constant 혹은 시상수입니다. 자, 시상수 값에 따라서 이 회로가 얼마나 빨리 에너지를 소실하고 있는지 소모하고 있는지 혹은 에너지를 얼마나 늦게 소모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상수를 정의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시간으로써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조건이 이것입니다. 자, 어떤 응답을 처음에 응답을 1로 봤을 때 그 1이라는 응답이 점점점점 소모되어서 없어지고 난 후에 자, 이게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이제 적당한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원래 값에 대비 36.8% 약 0.368의 값을 갖게 되는 자, 이것이 나오는 의미가 자, exponential 분의 1의 값을 갖는 그 시간까지를 그 시간 t를 우리가 tau라고 하는 시상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v0라고 하는 초기값으로부터 자, 0.368 v0의 값을 갖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자, 측정해 보니 rc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 라고 된 것이고요. 자, it라고 하는 전류로 방정식으로 표현된 지금 rl 회로에서 i0라고 하는 초기값에서 자, 0.368 i0의 값을 갖게 되는 그 시간까지의 값이 자, r분의 l로서 표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 rc 회로에서의 시상수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항상 고정입니다. tau는 rc로서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rl 회로에서의 시상수 tau는 r분의 l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rc 회로가 여러 개의 r과 여러 개의 c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회로를 하나의 r과 하나의 c값으로 다시 말하면 합성 방정식을 풀어서 자, 합성 커페스턴스, 그 다음에 합성 저항을 구한 후에 하나로 만들어서 r값과 c값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이고요. r과 l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의 l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l값을 합성 인덕턴스를 구해서 하나의 l로 만든 후에 자, 저항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r로 만든 후에 r값으로 만든 후에 그것을 나누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v0라고 하는 초기의 값이 exp1, 약 0.368 곱하기 v0의 값을 갖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그 시간이 지금 rc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시간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상수의 단위는 초로 표시가 됩니다. second로 표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류의 관계식에 있어서 i0라고 하는 초기 값으로부터 0.368i0만큼의 값을 갖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r로서 표현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시상수 tau라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첫 번째 tau가 되었을 때 exp1로 감소하게 되고 두 번째 tau가 되게 되면 그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 tau의 경우에는 여기에 다시 또 exp1로 감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 tau마다 그 값이 exp1로 감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시상수를 이해하시는 것이 되고요. 자, 이 시상수라는 것은 우리가 회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 관계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뭐 회로에서만 쓰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뭐 공업수학이나 아니면 저와 나중에 혹시나 공부하게 될 뭐 자기공명영상학 같은 경우에 나오는 시상수도 지금 여기와 같은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6.3절까지 다루었던 내용은 자, 독립전원이 없는 즉, 강제 함수가 없는 무전원 회로를 다루었었습니다. 자, 6.4절의 내용은 이제 자, 독립전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은 자, DC가 아닌 AC회로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근데 1학기 때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은 자, DC회로 자, 즉, 직류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그 회로에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직류전원장치를 강제 함수다 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특정한 전류 혹은 전압을 인가시켜 주기 때문에 강제 함수다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제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미분방정식의 경우에는 자, 시험강제해라는 것을 자, 미지해상수 A로 선택하고 이를 미분방정식에 대입하여 뭐 A값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미지해상수 A로 정한 이유는 자, 직류전원장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직류전원장치의 특징은 일정한 컨스탄트 값을 갖게 되죠. 뭐 전압값이나 전류값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지해상수 A로 자, 시험강제해를 설정한 것인데요. 그럼 만약에 DC 성분이 아니라 AC 성분의 어떤 뭐 전류나 전압값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함수의 형태에 맞춰서 시험강제해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시험강제해의 형태는 우리가 테이블 7.1과 7.2를 확인하시면 이제 되겠구요. 자, 뭐 적어도 1학기 때의 내용에서는 DC 소스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미지해상수 A로 선택하면 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미지해상수 A를 이것을 우리가 시험강제해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 값을 회로의 1차 미분 방정식에 넣어 줘서 그것을 만족하는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A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구요. 자, 두번째 자, 강제해와 다르게 이 회로의 초기 상태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부분이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Natural Response 혹은 고유응답에 해당하는 거구요. 자, 고유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시험고유회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하게 됩니다. 자, 시험고유회는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듯이 RL회로나 RC회로나 그 응답의 형태가 초기조건 곱하기 exponential 함수의 마이너스, 시장수가 곱해진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일반적으로 표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험고유회를 k 곱하기 exponential st로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대입해서 일단 s에 대한 방정식을 풀게 되면 s 값이 주어지게 되구요. 자,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이 결국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시험 완전회라고 하는 것은 고유회와 강제회 즉,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으로써 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아직 구하지 못한 k 값이 이제 미지의 상수로써 남게 되는데 그 미지의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초기 시간에서의 그 값을 대입해서 이 k 값을 정해주게 되면 문제의 풀이가 끝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회로가 하나 주어져 있구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독립전류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항 r 과 커페시터 c 가 존재하게 되는데 자, 특이한 것은 지금 t equal 0 에서 스위치가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t equal 0 에서 스위치가 닫힌다 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t equal 0 이 되기 전에 제로 이전의 시간에서는 스위치가 열려 있고 제로 이후의 시간에서는 스위치가 닫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vt 에 대한 결과를 구하라는 것이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자, v0 minus 라고 하는 시간에서는 자, v0 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 라는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커페시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인데요. t equal 0 보다 작은 경우 다시 말하면 스위치가 열려 있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이 커페시터에 v0 만큼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관심이 있는 것은 지금 v0 minus 값이 v0 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은 t 가 0 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스위치가 닫히고 난 후에 이 회로의 응답이 즉, 커페시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위치에서 kcl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들어가는 전류 i0 가 있구요. 자, 지금 t 가 0 보다 큰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회로가 닫혀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는 전류 i0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 자, ir 과 지금 커페시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 ic 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커페시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우리가 vt 로 받기 때문에 커페시터를 가로지어서 흐르는 전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c 곱하기 t 분의 dv 로 아, dt 분의 dv 로 표현 가능하구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나가는 전류 ir t 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여기 걸려 있는 전압이 vt 인데 지금 커페시터와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항에 또 걸려 있는 전압이 vt 로 되어 있습니다. 아, vt 입니다. 자,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압이 동일하고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류가 동일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r분의 v 라고 하는 오메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irt 라고 하는 전류를 구할 수 있구요. 그 값이 들어가는 전류의 합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차 미분항이 포함된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1차 미분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 우리가 정한 규칙이 자, 1차 미분항 그리고 2차 미분항 즉, 회로에 포함되어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회로의 방정식을 바꾸어 주었구요. 자,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회로의 방정식을 바꾸어 주었구요. 자, 그래서 지금 양변을 커페시턴스 상수 c에 대해서 나누고 난 후에 만들어진 1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완전해를 구해야 되는데 완전해는 고유해, 자, 고유응답 그리고 강제응답의 합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강제응답을 먼저 구해 볼텐데요. 자, 강제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강제해라는 것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회로는 자, dcSource를 갖고 있는 회로이고 그 dcSource는 항상 어떤 정해진 값, 컨스탄트 값을 갖기 때문에, 자, 시험강제해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지의 상수 a로 정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vf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험강제응답으로 봤을 때, vf값을 a라고 가정을 하고, 자, 여기서 구한 이 vf값을 자, 위에 있는 이 v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dt분의 d 곱하기 a 그 다음에 rc분의 1 곱하기 a 그것이 이제 c분의 i0가 되면 되는데 자, 상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기 때문에 이 항은 0으로써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이것이죠. 그런데 c라는 항은 이제 양쪽에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a 값 그것이 결국 시험강제해였으니까 지금 강제응답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강제응답이 i0r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제응답 구했으니까 자, 고유응답을 구해야 됩니다. 자, 고유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회로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로만 구동되는 회로에서의 응답을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구하려면 우리가 자, 강제 함수 성분을 없애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로값을 없애야 된다는 아, 제로값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고유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강제 함수 부분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가 0으로 된 거고요. 나머지 함수식은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 고유회라는 것을 이제 도입한다고 그랬었죠. 자, vn이라고 하는 시험 고유회를 k 곱하기 exponential st라고 정의를 하고, 약속을 하고 자, 이 vn을 자, 여기 회로에 있는 vn의 위치에 대입한 후에 그 값을 구하게 되면 자, s에 대한 향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s값을 구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rc분의 1이 되고요. 그 구한 s값을 이제 앞에서 앞에서 우리가 설정했었던 시험 고유회에 넣어주게 되면 자, vn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지금 정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응답, 일반회 전체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고유회와 강제응답을 이제 더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데 자,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이 지금 여기 k 값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앞에서 봤었던 같이 봤었던 v0- 라고 하는 초기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궁금한 것은 이 회로가 v0- 값을 우리가 v0- 값과 같다고 놓고 풀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인데 자, 커페이터 같은 경우는 5장에서 배웠듯이 자, 특징이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순간에서는 같은 값을 유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t equal 0 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지금 vt 값을 구하는데 v0- 값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이 전압이 지금 커페이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v0-는 v0- 플러스와 같다 라는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 의해서 v0 값이 t equal 0에서의 값과 같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t 대신에 0을 대입한 후에 문제를 풀게 되면 v0 값은 k 더하기 ri0 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k 값을 우리가 특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구했죠. 그리고 그 구한 값들을 다 대입해서 표현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복습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6.4절과 관련된 복습 그리고 이제 6장의 나머지 부분 과 관련한 것 그리고 7장과 관련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절까지 8.6절까지 아멘